반갑습니다. 국민건축관 이현우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전세계에서 살고싶은 다운도주택 미국 갑니다. 미국. 이 집은 실험주택이에요. 그래서 괜찮은 아이디어 들어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경량 스틸하우스. 스틸이 얇죠. 각 파이프죠. 이렇게 이렇게. 시연관 같은 게 있어요. 시찬넬이라고 하는데 그런 얇은 자재가 있어요. 왜냐하면 빔은 비싸잖아요. 철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경량이라고 하죠. 이거는 경량은 사람이 들 수 있어. 비는 장비가 와야 돼. 그러면 장비대가 들어가니까 공세가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집이 어쨌든 무거운 건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무거운 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가벼운 경량. 나무냐. 아니면 경량 스틸이냐. 두 가지 선택의 폭이 있어. 그런데 이 집은 나무를 안 하고 경량으로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그런 거죠. 시형은 시찬넬을 가지고 가성비 좋게 이렇게 블록킹하듯이 이렇게 걸어요. 그러면 이게 튼튼해져요. 하지만 이 자재가 가볍고 철의 양이 작아. 그러면 싸지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시찬넬로 다 만든 거예요. 시찬넬로. 크게 크게 하고 가운데는 판넬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판넬을 잡아줘야 되는 거죠. 외장재를 잡아줘야 되잖아요. 단열재를 잡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건데. 내부를 어떻게 한다? 스틸의 단점은 뭐죠? 스틸의 단점은 뭐죠? 여기다가 단열재를 넣고 여기다 가두면 가두면 이 스틸의 결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결로가 단열재랑 붙어있잖아. 붙어있잖아. 그렇다고 그러면 계속 단열 성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스틸하우스. 그 다음에 컨테이너 하우스의 엄청난 단점이죠. 그 단점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노출하는 겁니다. 막지 마. 보이게 하세요.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습기가 달 수 있죠. 이 습기는 창을 열든지 환기 장치를 하든지 빼면 돼. 빼면 돼. 근데 이 벽 이 안에 여기다가 석고를 치고 막아. 막은 다음에 단열재를 넣어요. 단열재를 넣고 그 안에 생긴 습기를 뺄 방법이 없어. 뺄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 집도 차라리 노출하라. 노출하면 됩니다. 근데 나는 이 디테일이 이 아 집이 좀 이쁘지 않습니까? 하판이 보이겠죠. 하판이 보이겠죠. 이거는 이제 집으로 뭐 집을 짓자 뭐 이런 건데 왜냐면 이제 이게 뭐 외국에 수출하는 겁니다. 뭐 아프리카 이런데 뭐 남미 모르겠어요. 뭐 그런 데 보내니까 거기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볕집이잖아. 볕집. 그러니까 이 스틸만 수출해. 스틸를 계속 보내는 거죠. 야 이거 갖다 집을 져. 이거 갖다 집을 져. 뭐 이런 겁니다. 그런 이제 이런 컨셉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뭐 집도 짓고 학교도 짓고 클리닉도 하고 이거 좀 더 박스를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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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야 이거는 보내줄게 보내줄게. 근데 니네가 쓸 수 있는 자재가 뭐야? 천막을 칠 거야? 아니면 대나무를 할 거야? 아니면 뭘 할 거야? 뭘 할 거야? 얹어. 있는 걸 얹어. 쉐이딩. 쉐이딩은 있는 걸 써.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국으로 수출하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볕집인 거죠. 볕집. 내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분은 조그만 이 말뚝이죠. 말뚝. 기초. 독립기초. 여기다 건 거죠. 여기다 건 거죠. 그 다음에 스틸인 거야. 스틸. 경량 스틸이야. 그 다음에 경량 스틸은 더운 지방은 상관이 없습니다. 더운 지방은 상관이 없는데 추운 지방은 야 노출해야 돼. 이거 막으면 안 돼. 결로 생기니까 막으면 안 돼. 뭐 이런 거죠. 아니면 외단을 잘해. 외단을 잘해.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아이디어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경량 스틸하우스로 졌어요. 노출해라. 노출해라. 그럼 이게 제가 얘기하는 통돌이 집시키식으로 하판이 보이겠죠. 거적대기를 넣은 거죠. 지금. 거기 하판이 없어? 여기는 그러면 집으로 집으로 해. 그래서 외장대도 집이고 내부도 집인 거야. 집인 거야. 우리는 하판을 치는 거죠. 그럼 하판 마감에 이 그리드가 있겠죠. 그리드가 너무 많아. 이건 좀 뺐으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한 거죠. 하판을 치면 이 가운데 이거는 필요 없겠죠. 이것들은 필요 없겠죠. 이것만 있어요. 있으면 되겠죠. 얘는 다 필요 없겠죠. 하판을 치면 되니까. 하판을 이렇게. 하판을 이렇게 치면죠. 1220x1220 간격으로 해서 이렇게 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재 사이즈가 작으니까 이건 더블로 보내죠. 더블로. 아무래도 보니까 더블이 필요한 거야. 그런데 경량 두 개를 붙이면 된다. 우리가 장선에 2x8을 그냥 두 개를 붙이죠. 뭐 그런 방식인 거죠. 그러면 좋은 방식인 거죠. 걸어. 또 시천놀에서 걸어. 뭐 이런 겁니다. 레인스크린 해. 뭐 이런 거죠. 평면도는 이렇게 생긴 거죠. 8.9에 3.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폭은 없죠. 더 이상. 붙이라는 거죠. 두 박스 붙여. 길이로 붙여. 그래서 계속 붙여나가라는 방식인 겁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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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길이로. 이렇게 4개 붙여. 그러면 3.7, 3.7이니까 7.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붙여. 붙여나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좋은 아이디어인 거죠. 바깥에 이거. 그냥 노출해. 이런 거죠. 좋은 방식은 아니야. 이거는 끊어지는 게 맞죠. 그런데 또 자재를 해야 되니까 자재가 또 더블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에 우리로 가자고. 우리 같은 경우는 끊어서 별도로 또 따로. 레인스크린 용으로 따로 내라. 우리 나무도 그렇게 하거든요. 목조도. 스틸도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래서 경량목구조냐. 경량스틸하우스냐. 다 좋아. 다 좋아. 좋은 방식이야. 다 좋아. 그런데 문제는 뭐다? 내부에 스틸을 노출해라. 경량목구조도 마찬가지죠. 중단열을 하잖아. 그 중단열 안에 스틸의 문제가 있어. 그거가. 그래서 뭐 안에도 베이퍼 베리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환기화되는 타이백 같은 걸 붙여야 된다. 그런 거가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이슈가 있거든. 그 안에 경량목구조도 그 안에 스틸가 차.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노출해. 노출해. 이것처럼. 스틸을 다 두지 마. 갖게. 갖게 하지 마. 막지 마. 노출해. 노출하면 어떻게 된다?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된다? 외단열을 한다. 그럼 단열 성능이 좋아진다. 좋아진다. 아주 간단한 원리인 거죠. 그래서 노출한 겁니다. 뭐 그 이유도 있어. 왜 노출했어요? 아이고 막으면 안 될까요? 아니 결로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막으면 돈이잖아. 뭐 단열제 놔야지. 섞고 쳐야지. 뭐 도배해야지.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그냥 하판에 노출해라. 그 다음에 전선도 그냥 보인다. 계속 교체해야 됩니다. 관리해야 되고. 그러면 뭐 5년대 전선 교체할 수도 있잖아요. 등 위치를 바꿀 수 있다. 그러면 보이잖아. 쉽게 교체하세요. 아주 쉽습니다. 오늘의 미국 주택이었어요. 디자인 1.6. 편리성, 가성비, 에너지. 스틸이라서 제가 좋은 좋은 수를 줄 수는 없습니다. 아 스틸. 아무래도. 목조가 더 싸요. 스틸보다는. 목조가 더 쌉니다. 그런데 이제 규격하기에는 아무래도 스틸이 낫죠. 짜서 보내고 힘이 있죠. 그런 건 좋습니다. 이게 나무나 아무래도 만드는 박스를 보내는 과정에서 틀어질 수도 있고 찌그러져. 찌그러져. 뭐 틀어진다 그래요. 그런데 스틸은 틀어지지는 않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목조는 또 하판을 치고 가야 되잖아. 하판을 쳐야 됩니다. 목조는. 그런데 스틸은 하판을 안 쳐도 돼. 거기 가서 알아서 해. 거기 가서 아 저는 볏집으로 할 거예요. 그럼 내부도 볏집 마감이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해도 된다. 오늘 미국 실험주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